네 지금 서울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뜨거운 날씨인데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를 다루는 코너가 시사본부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양변의 이열지열 코너인데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하셨는데 덥죠. 덥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상황도 덥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덥고 그렇습니다. 날씨도 덥고. 예상하셨어요 구속기가? 저는 사실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낙에 검찰 측에서 확보했던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증거인멸 부분도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법원의 1심 판결로는 삼성 임직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었던 자료들을 감췄다라는 게 유죄로 판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거를 감췄다는 게 유죄가 나온 건 본 범죄가 있다라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도 오래 했고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단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발굴 가능성을 좀 높게 봤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은 좀 생각과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좀 다르게 판단이 나오는 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영장 기각할 때 주로 들었던 얘기가 도망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나온 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이미 상당 정도 증거가 확보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어느 정도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알 수 있을 정도가 됐다인데 그런데 지금 맞서고 있는 주장이 검찰에서는 주가를 조작을 해서 호재성 주가만을 공시를 해서 제1무직 쪽의 가치를 올렸고 그렇게 해서 합병 비율을 조절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부도 나중에 회계장부도 분식회의를 했다라는 건데 그거를 삼성 쪽의 변호인단은 아니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의 순환출자 고리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계장부도 국제기준에 맞췄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서로 설명이 다른 겁니다. 본 시각이. 그런데 법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주먹다짐을 한 건 맞다. 그런데 이게 길거리에서 싸운 건지 복싱 경기장에서 링 위에서 싸운 건지는 내가 모르겠다. 단사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지는 정식 법정에 가서 정식 재판으로 한번 다퉈 봐라. 그런데 내가 모르겠는 상황인데 보니까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 있으니 굳이 이 사람을 필요성이나 상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10분 이해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있네요 지금.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혐의가 중대하다고 봤었을 때는 이 중대한 혐의가 대개는 구속사위에 많이 열정을 끼칩니다. 물론 언론에는 이런저런 증거협료 우려가 이래서 있고 도주 우려가 이래서 있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 더 큰 영향을 끼친 건 아무래도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또 피의자가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영장이 많이 발부가 되는 편이거든요. 사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본다면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없을 거죠. 경제 범죄로 따진다면 장부상으로는 4주 5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도 하고 또 저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삼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당한 합병을 한 거지 승계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당한 합병의 일환이지 승계작업은 아니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받은 걸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본인은 승계받은 걸 인정하시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도 사과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회사를 물려주지 않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법 감시위 권고로 사과문할 때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면 본인은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승계가 아니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합병이었고 당시에 주가 방어를 외국의 자본에서 맡기 위한 주가 방어 과정이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삼성을 받으셨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사실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검찰 측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부친인 이건 회장 와병에 들어갔고 경영권 지금 확보를 하지 않으면 삼성은 그룹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권을 어떻게 받을지에 관해서는 2012년부터 이미 이른바 가버넌스라고는 프로젝트지이라고 해서 그 계획도 서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전제 하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것 같은데 법원의 판사가 보기에는 그런 전제가 사라진 거죠. 그 전제를 놓고 그냥 사건만을 이 현상만을 바라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주먹대짐을 한 건 맞는데 이게 길거리 싸움인지 스포츠 경기인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서 다투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또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밝혀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새로운 증거 같은 것을 찾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소명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들고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 알겠다. 사실관계는. 이렇게 판사가 얘기했는데 영장을 재청구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봤었을 때 삼성 측에 조금 더 유리하다. 물론 지금은 양쪽 주장은 오늘 이제 언론들을 보면 검찰은 검찰대로 그래도 지금 사실관계 다 소명됐다. 중대한 범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재판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법원도 어느 정도 우리 손 들어준 거라고 하고 삼성 측에서는 아니다. 제가 설명한 거랑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중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삼성 측에 유리한 결정이 왔다고 저는 보는 게 같이 기소가 됐던 최지성 미래제작실장 그리고 김종중 미래제작실 제작팀장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됐죠. 그러면 원래 많이들 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최소한 밑단에서는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밑에 사람은 구속하더라도 몰랐던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은 불구속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다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딴의 불법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결정인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아니요. 누가 한 게 아니라 한 건 남는데. 그러게요. 뭔가 일이 벌어졌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확보를 했는데 아무도 그건 경영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니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경영권이라는 게 좀 커다란 경영권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로 8조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에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 쪽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판정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는 제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삼성 측에서 급했구나 이런 것까지 신청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게 어긋난 셈인데요. 일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건 검찰이 검찰 어떤 개혁의 화보도가 이미 몇 년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원래의 주인은 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기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반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결정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절차인데 덜컥 이걸 삼성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도 구성정책 청구를 또 검찰은 강행을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좀 모순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그래도 이 심의위원회는 열릴 겁니다. 열릴 거고요. 이미 절차는 개시가 돼서 심의위원회는 두 단계로 나눠져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볼지 말지를 먼저 따지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또 협의심의위원회가 넘어가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오거나 검찰은 기소는 명백히 할 것으로 보여요. 역전까지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재판사항이 아니라는 식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검찰은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사 동력이나 재판에 관한 어떤 여론에서의 힘은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에 몰려서 삼성에서는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구속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상당한 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호재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속영장에만 150쪽이었다고 하고 증거자료가 20만 페이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다가 이제 보통 어떤 무슨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봐도 좀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게 모르게 심사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기소를 하겠지만 재판을 넘기겠지만 그래도 삼성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청취자 5823님께서는 구속영장 기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 주셨고 일보우일보님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은 다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불법이 돼야 일단은 피해 배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내주신 분이 정말 저도 이 부분은 뼈아프게 보는데 그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사실상 물려받았는데 세금만 푼을 안 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 현금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부친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 증여세를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 말고 어느 기업 최근에 있었던 건 lg 같은 경우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은 왜 그런 과정에서 다 생략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물론 나중에 부친이 사망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보유주식에 관한 상속세 정도일 거고 현재 얼마만큼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확보를 했는지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 합병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또 분리하고 또 회사 구조를 바꿔놔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져간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게 불법이 맞다면 그것 때문에 혹시 물산이나 제일모직의 주주분들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재판이 국정농단 관련된 뇌물 관련된 게 하나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국정농단 뇌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80억이 넘는 액수로 늘어났는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특검에서 저 재판장 우리는 못 믿겠으니까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형식 판사인가요? 그 신청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뒤에 항소심 재판이 나는데 그것도 6개월에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항소심이 이루어질 거고 기소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바이오 어제 영장이 기각된 건 같은 경우에는 별로 검찰이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6개월 제한도 있지만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재판에 넘기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을 많이 번 셈이죠. 알겠습니다. 양변의 이열제열 마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